힘은 정명호 선수가 너무나도 밀립니다. 아아 지금 옥저버가 옥저버가! 아 아줌마 네. 이야아! 지금 한 10분 내 계속 지금 속나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게 운명을 거둘지 그나마 신락한 돈이 아니라 저번주야 이러한 주택이 아니 아니 인구수 따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옥저버가 지금 다른 곳에 다 떠 있으면서 아홉시만 없어요 네 경속 바글바글 아직 압이 더 안 났어요 아직 압이 더 안 났어요 아 정명호가 아주 갑니다 정명호가 모르니까 적극했어요 지금부터는 걸린다만으로 아 여기다 아 사이리스토어! 이야아 대전 박정석 선수가 따스던던 박정석과 사이리스토어! 지금 두 선수는 그동안 타리그에서 이어줬고 대단의 모든 역량과 프로토스의 모든 역량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몰려면 필요 없어요 몰려면 필요 없어요 분위기 반전 반전 끝까지 몰려갔던 몰려갔던 정명호 선수 정말 천지스토어 한방에 지금 역량과는 것입니다 가을의 전설이 이제 열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천지가 지금 한 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SK텔레프 성경을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선수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결승전의 최종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조르식만 했거든요 그렇게 조르식만 했거든요 아하늘이 격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바닥 깨졌고요 하늘이 높아요 하늘이 높고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하늘의 종종 하늘의 종종 프로토스가 힘을 받는 거예요 네 3절만에 등장하는 3절만에 단상하는 가을의 전반에 완전 죽었고 소르식의 안을 한 번에 풀어주는 아하 아빈 덩어리 이제 열려고요 이제 열렬어요 일참을 몰려 이제 손에 잡힙니다 네 이제 됐어요 우승의 꿈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수 어디를 갑니까 아빈 덩 그냥 시야만 얻고 하면 됩니다 하하 아하 서울시장 자세 수납함에 여유있습니다 성경은 스미라엘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네 성경은 선수 네 이렇게 멋진 우승을 위해서 성경은 몇 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겁니까 아 송병구의 한이 삼성전자의 한이 송병구의 무결점이 아닌 무결점이라는 한이 들여 풀리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무결점의 총살을 구한 송병구 네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